시청략 이거 한파만 더 해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자 보자 얼마나 빡치는거지 한번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는 거 할게요 뭐야 이거 뭐 뭐야 뭐 수상한 것들이 있어 왜 있는 거야 이거 쉬워 보인 대역이 뭐야 뭐야 뭔데요 쉬운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요 뭔데요 다 있어 보이지만 없는 발파이 존재한다고 사기꾼 아니야 어어 진짜 아니 이거 그럼 외워야 하는 거잖아 이거 어 사람 빡치게 하네 우와 어 야 아예 그래서 이렇게 보리자로 들이키는 거구나 어 빨간 토끼 넣어서 오세요 가죽주머니 볼 수 아 괜히 가죽주머니가 있는게 아니구나 아 누가 봐도 티나네 아 그지 솔직히 저것 저렇게 티 안내 주고 하면 너무 힘들었다 저거 진짜 가보자 하지만 가죽주머니가 가죽주머니가 꼭 발 피는 거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또 아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또 어떻게 아이들은 또 뭐가 다른건데 또 아 그럼 뭐 어떻게 구별해요 그럼 구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거 감으로 하라고요 하하니 장난하나 지금 감으로 하라고요 저거 검은색 저것도 피해야 되는 거야 설마 아 하니 감으로 어떻게 해 거의 크로스로 크로스로 엑스 자로 움직이라고 아 안전빵으로 아 안전빵 x자 x 자로 움직이라고 아 아 아 아 아 우아 제가 전화 전화 좀 할게요 뭐야 누구야 아 말 꺼져 있냐 미안해요 아 어제 제가 전화 받으라고 이것도 못했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원래 다른 전화는 안 봤는데 모르는 전화로 와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방제 전화한게 비즈니스 쪽 그냥 사업 뭐 일 쪽 얘기 라서 전화를 안 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어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젠장 임댕 아 아 채팅 치다가 또 말 걸지 마시자 말 걸지 마시자 하하 말 그대로 보여줘 그냥 또 뭐야 아 자기가 전처 틀어야됬까 틀어지고 은요 내 틀어 드릴께 이거 않게 틀어 막혔네 예 제일 시키니 마처가 고맙습니다 제 오렌지 제거의 여행을 마치고 아 그만해라 하지마 나 진짜 오렌지 제거의 여행을 마치고 지우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지우의 고향인 대처 마을로 돌아가고 하하하하 아니 저 장면이 있어 하하하하 미치겠네 아 저런 장면이 있어 진짜 겁나 웃기네 이거 혹시 묶인거나 안 묶이네 안 묶인건 의짓말이구나 아 어떻게 알겠어 바로 하자 바로 하자 이 피드라니 내가 볼 때 거기 저기가 쳤어요 유튜브 채팅만이 쳐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리까 안 올라가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제 스페에 다시한 천원의 호호 감사드려요 태초마을 저는 참고로 저도 포켓몬파 입니다 포켓몬파 디지몬파 아닙니다 나약한 디지몬들 따위 진화 밖에 못하는 디지몬들 봐야 진화 똑같이 아닌 진화긴 한데 약간 좀 약간 템빨로 진화한 느낌이잖아 오케이 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아 물주머니가 아 야 이거 맞네 아유 어어어 아 아 아 저 맞잖아 와 와 저거 안보여 와 대박 진짜 아직도 디지먼파 생존에 있어요 주머니의 리본 부분을 보세요 아 보고 있는데 저 검은색을 못 봤어 검은색 이외에는 아! 아 진짜 짜증난다 이럴 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진짜 이 게임 너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약간 중력 같은 게 있어 막 밀리는 거 같아 그래서 손가락 독수리 탑법으로 해야 할 거 같아 저 디지먼파인 캬아악 오케이 오른쪽 오른쪽 갔다가 오른쪽 쇼 야 됐다 했다 야 됐다 했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한번 쭉 갔죠 오우 야 하마트 맞을 뻔했네 이거 오 뭐야 야야야야야 야 맞을 뻔했어 맞을 뻔했어 진짜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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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뻔했어 우와 나 맞을 뻔 하하하하 나 맞을 뻔 하하하하 나 맞을 뻔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니 여기 근데 여기 근데 어 저 뭐야 저기 죄송한데 여기 금화가 왼쪽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보니까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구라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돼? 뭐야 뭐야 이거 왜 되는 거야 이거는 금화 이거 하하하하 개 위험했다 진짜 아 이거 반대구나 이번엔 왼쪽 가는게 저구나 왼쪽으로 가는게 이번엔 저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왼쪽 어허 띠용 띠용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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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왼쪽 천천히 천천히 검은색 저거 확인하면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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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 아직 아니야 아니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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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번 쉬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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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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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쒸우 개쓰 겁나 수리 있었다 진짜 오였죠 겁나 수리 있었죠? 인정하죠? 인정하시죠? 숙여주고 이걸 쉬었다 Tamam... 쉬어도 점퍼 하지 말고 점퍼하지 말고 숙여주고 오케이 숙여주고 오케이 가고 가고 숙여주고 오예 게임에 약간 재능이 있나봐 깼다 빠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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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갑니다 먼저 갑니다 뭐야 표창이 돌아다녀 여기 왜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건 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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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딴 다 있어 뭐야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왜이래 게임 왜이래 게임 왜이래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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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쭉 올라가자 그렇지 야 좋아 빠르다 빠르다 여러분 답답한 플레이에 갈증을 느끼셨죠 이제 그런거 없었죠 한 번 쭉쭉 가죠 로젠젠 실력 쩔었죠 이 정도면 인정하는 각 제발요 제발요 어 루시안이 어서와요 그 무서운 끈기의 수피라니 화이팅 거의 다 깼다 사람 열불 나게 하나 있긴 진짜 숙여주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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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세이 지금 4단계 이거 7단계까지 있다 했죠 깬다 오늘 깰 수 있다 깰 수 있다 깰 수 있다 아니 야 진짜 매너 노매너 진짜 진짜 매너 없다 진짜 사회생활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숙여주고 점프하고 오케이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오케이 아 아 왜 나만 그래서 그거 이제 3시간 하면서 울면서 깼다구요 진짜 그럴만하다 진짜 게임 제작사자 변태다 이런걸 만들어? 아니 어떻게 이런걸 만들 수가 있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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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한번에 쭉 오케이 좋아요 빠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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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던 표창입니다만 빠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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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가도 올라가고 숙여주고 점프하고 여기서 어 괜찮아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여기 회장 맞아야 돼 맞아 근데 맞아 그냥 만자 오케이 오케이 맞고가 맞고가 괜찮지 안죽 안죽지 내 속 터져 죽지 그냥 말 걸지 말아야 돼 엑스 익숙해진 편한 표정을 시작한다고요 말 걸지 마요 제가 말 한번에 간다 한번에 간다 한번에 간다 더 이상 기다릴 용기도 없다 이제 숙여주고 개풀 주자 젠젠아 너무 급하게 할라그런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게임이 있을 수가 있을까 나 프레 c 이것도 여겐 이예어 어 어초어 HYO 협 pun 3 케 이예어 얻 cor 해석 예 왼쪽 이쪽 어 요 최 죠 olarak Nothing 지고 그렇지 그렇지 많이 이거 어떻게 하지 그죠 예 제가 쉬자 제가 쉬어 잠깐 쉬어 한 바퀴 쉬어 저 여유로운 표정 보소 앉아 가지고 왼쪽 오른쪽 지금이다 점프하고 지금이다 그렇지 닦고 보이세요 좋아 오호 위 아래 위 아래 쉬어 위 아래 쉽단 말이야 아하 입힘 임 실수할 뻔 예 왼쪽 갔다가 2번 턴 2번 턴 2번 턴 5 목표 창림도 부회 샀다 방금 작가 표창이 살려 줬다 으 왼쪽 숙여주고 아이 숙이라고 으 으 레비킹이 아야 새 반갑습니다 생각하니 어 그 책은 요 말 걸지 마세요 생각하니 어 으 으 초 집중 모드 이렇게 여기가 좀 어려웠네 뭐 숙여 줘 그렇지 한번 더 하고 용감하게 하우스 개조 겹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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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숙여 줘 한번 천천히 천천히 숙여 줘 숙여주고 숙여 줘 조우와 조우와 어이 아 형 말 걸지 말라고요 아 인사받아 주기 힘드네 진짜 나 이제부터 인사 안 받아줘 이제 누가 와도 한파 아주 인사 진짜 뭐 그 차 한눈팔에 끝날 기사 이거 그래 어서 오고 이제 또 인사 안받아 이제 이제 인사 없다 이제 로젠 잔 깡패 모드야 이제 이제 인사 없어 으 예 쉬워 여긴 쉬워 여긴 쉬워 여기 쉬운 건 게 쉬워 형 나 저 2단계다 건들지마 2단계 4번 아 4단계다 정확히 말하면 하고 숙여주고 따라야지 들어가고 오케이 자 숙이고 점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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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제발 야 제발 야 야 쭉 숙여 자 쭉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미친놈들아 으 으 아 진짜 쭉 떠 떠 으 으 으 쭉 쭉 쭉 쭉 하시간바지에서 빠지면서 음 아니 이거 있지 어우 짠 이거 깬게 장하다 진짜 으 아 아 여기 괜찮으자 여기 쉬워 여기 쉬워 심자 후후 후후 심자 심자 가자 아 휴미동적은 또 뭐야 심자 가자 침착 후 아 돈보내지마 돈보내지마 지금 돈보내지마 아 삼덕 삼덕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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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삼덕리 하하 삼덕리 오셔가지고 아후 후원 감사해요 천원동원 감사 근데 삭제하라고 삭제하라고? 그럴 수 없다 깬다 이거 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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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깬다 진짜 삼덕리가 깹니다 삼덕리 날 날 비웃으러 오신건가 하지만 어떠지 이거? 나는 이걸 깰기 나는 오늘 이걸 깰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이거 한 시간을 깨고 에이펙스 한 시간 하러 간다 딱 스케줄 알맞는다 이제 시끄러워 자 잠깐만요 숙여 자 하하하하 자 점프 자 좋아 심장 심장 점프하고 좋아 빠르게 좋아좋아 좋아 숙이고 오케이 아유 좋아 숙여 오케이 좋아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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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안 끝나다 오렌지 제도의 여행을 마치고 친구와 친구들은 오랫말 지우의 고향인 대초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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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계 이왕 어택 떨었으면 좋겠다 나이팅 1 어서오세요 감동 시러 어쩔다 진짜 야 어디야 올라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기 어기 내 깬다 님들 좋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쉽지요 어 드디어 여기까지 올라왔네 드디어 어 그렇지 원래 내가 있어야 자리로 왔구만 좋아 숙여 죽어 아 내가 원래 있어야 자리로 왔어 좋아 여기부터 다 무적긴 또 뭐야 무적기 무슨 말이야 맞으면서 맞으면서 간다 맞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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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숙여 죽어 점프 개뿔 개뿔 허 후하 후하 오케이 아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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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야 지금이야 숙여 죽어 아직 아니야 숙여 죽어 지금이야 숙여 죽어 겹치고 어 우오우 조 requirements 지 Tennessee 오우 오우 숙 여 죽어 오우 усп여 지거 rec 후 is z 말고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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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t 가자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지금이야 숙여 죽어 오우 좋았어 되요 what a 노아밝도лись 다시 거 한번더uche 지거가 열려 출 그렇지 재밌고만 게임 재밌어 좋아 빨라 빨라 그렇지 젠젠스 초고수 오케이 오케이 예스 맨 예스 맨 메이플에는 특성이 있어요 메이플에도 특성이 있어요 무언가 타격받으면 1초가 무작상 된다고요 그걸 이용해야 돼요? 야 그거 진짜 고인물들 스텝아입니까 완전 진짜 고인물 스텝아입니까 그 사이에 돌격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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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근데 안돼 안돼 지금이야 아직 아직 지금 오케이 오케이 맞으면서 맞으면서 맞으면 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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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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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아직 지금이야 도이 그렇지 아 아 오 아 개뿔 진짜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쪼르셨군요 쪼르셨 쪼르수도 있어요 쪼르수도 있다고 그럴 수 있어 하 하 하 어 퇴근 못해 퇴근 못해 뭘 못해 할 수 있어 사람 무시하면 안돼 지금 오케이 지금 야 쫄지마 무서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공을 무서워하면 지는거야 지금이야 그래서 하면 오케이 지워지고 그렇지 지금 구타이밍 퍼펙트 타이밍 오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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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로 오로로 뛰어주고 오로로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점프 오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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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래로 찍어버리네 나를 그냥 죽여 죽여 너무 급하게 갈라 했어 고마워 친구 올려줬구만 쇼 오케이 어허 침착 침착 무시하며 여기서 무시하면 여기서 무시하면 야이볼라고 이거 무시하면 안 돼 오로그룹 원상지점 까지 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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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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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쩀지마 쩀지마 쭉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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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하지마 무서워하지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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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서 맞으면서 가 무적 타임 무적 타임을 이용해 무적 타임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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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허어어 저 저 어어 아 저 개무서워 진짜 개무서워 진짜 개무서워 진짜 개무서워 어 seo4809 어서오세요 저는요 스카니아 서버인가 스카니아 서버에요 이거 제 제거 아니에요 이거 호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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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메이플스토리 한지 2일차 밖에 안되요 이건 끈기의 습듬에 잠깐 빌린거에요 와 야 그래도 얼마 안떨어졌어 이정도면 이정도면 양호해 이정도면 아주 좋다 아주 좋소 아니 왜 점프를 하냐고 거기서 근데 진짜 손가락 부서워 그게 됩니다 지금이야 맞으면서 맞으면서 받으면서 그런 조준아 쩔지마 쩔지마 속UST이죠 아마 purposely 토지 마죠 엄마 쫄지 마 무적 시간을 이용해 부적 시간을 무적 시간 그렇지 무적 시간 이용하는 말야 돌기 바짝을 주마 쫄준마 쫄지 마 쫄기 안해줄 맨 졸리는 안되 쫄면 안돼 쑨탄 할아버지께서는 우는 아이들 탭 해보에 두 시간 안에 클리어 하고 에이펙스 레전드 하러 갈게요 야 이거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일단 해보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거가 허잉 허잉 끝에 갔을 때 롱점프 하라고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거야? 롱점프 저기 롱점프에요? 일단 해보자 롱점프 롱점프 제발요 다시 맞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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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할 수 있어 다시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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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아니 맞으면서 통과해야 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저욱이 것도 어허 5 수입니다 자 맞으면서 맞으면서 빠진다 맞으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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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서 맞으면서 그 무적 무적 시간 4 다 아멘 4단계, 7단계까지 있다고? ETR77이니 어서오세요 레버완화가 뭐하겠냐? 놀고있지 노는건지 모르겠다 칸 넘어갈 때 무적 상태여야 돼요 칸 넘어갈 때 무적 상태여야 된다고요? 아 진짜 힘들게 한다 숙여 점프 점프 맞아야 돼, 그렇지 점프, 안전방으로 점프 님들 그래도 4단계까지 왔어, 나 어? 왜 자꾸 포기하게 하라 그래 4단계까지 온게 얼마나 된한건데, 이것도 이렇게 빨리 오더니 집중 다시 집중과 선택 자, 지금이다 숙여주고 지금이다 숙여주고 다시 지금이다 숙여주고 숙여주고 오케이 숙여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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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숙여주고 오케이 여기 쉽죠? 점프해주고 그냥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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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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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요 야, 쉬워 쉬워 이게 어려워 이게 이게 너무 어려워 이게 야, 가자 맞아주고 맞아주고 그렇지 맞아주고 점프 시간 이용해서 맞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야, 무적 시간 때 쫄지마 무적 시간 무적 시간 그렇지 그렇지 점프, 점프 점프 그렇지, 그렇지 쫄지마 쪄지마 으, 따옹 타옹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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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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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아.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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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ee gere 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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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안하겠지? 마이크 조용히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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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치채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입니다 아 으 으 아 아 반영 반영 복했다 고 5 했다 어 봤어 이런 사람이 없어 사람들이 한 무시 하고 있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